안녕하세요. 패스차이 공학 교육의 서희선입니다. 나와서 반가워요. 여러분, 8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? 네, 맞아요. 바로 2019-2020 FLA 시티쉐이퍼 미션 발표입니다. 많이 궁금하시죠? 그래서 패스차이 공학 교육협회에서 준비해봤습니다. 짜자잔! 잘 보이시나요? 올해 미션 시티쉐이퍼입니다. 어? 뭔가 다른 점 찾으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매트의 크기가 줄어들었고요. 또 출발구역의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. 출발구역 끝 빨간색 점 기준으로 이 정도의 크기를 소형 점검구역이라고 하고 나머지 크기를 대형 점검구역이라고 합니다. 경기 중에는 소형 점검구역이나 대형 점검구역 한 곳을 선택하여서 경기를 진행하고요. 이거는 유닛 환경보존 개선 구조물 박쥐 10번 봉투입니다. 미션 크레인 나무집 나무집 그 뒤에 점검드론 그리고 뒤에 하얀색 구조물은 브릿지 뒤에 분홍색 은 철골구조입니다. 엘리베이터고요. 안전요건 이건 뭘까요? 궁금하지 않나요? 그리고 이건 뭘까요? 그네입니다. 고통체증 미션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볼까요? 이 영상은 Medicaid ять decoration equ Affine 꼭 뇨 인물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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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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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